9시가 되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 이제 기타를 협찬해 주신 뮤지션 마켓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보 한 번만 할게요 우리 기타 할 때 뮤지션 마켓 검색하시면 리퍼 학기 신품 학기 엄청 많아요 할인코드로 parksaewner 제 유튜브 네임이죠 그거 검색하시면 10% 할인받아요 그리고 저도 수수료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저는 엠버서더이구요 이건 그래서 거기서 주신 기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 반을 접을게요 자 여러분들 방법보시면 기가 막히실겁니다 반을 접은 다음에 반을 자를거에요 자 반 잘렸어요 자 이거를 총 몇장이죠 투페이퍼 두장입니다 자 이 두장을 또 반 잘라줍니다 자 그럼 몇장이죠 총? 네장 4페이퍼 this is 4페이퍼 오케이 네장입니다 저 좀 약간 글로벌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첨자분들의 성함을 적을게요 딱 여기 들었을 때 아 뭐야 진부해 노잼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기다려봐요 아직 시작도 안했어 니니노노님 그쵸 노노노니니니인가? 자 다음 우리 양념이님 보이시죠? 양념이님 다음 김열매님 김열매님 잘 보이시나? 자 마지막 누구죠? 옹인님 옹인님 적었습니다 옹인님 자 그러면은 제가 총 4장 이게 있습니다 자 기대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뽑을지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씩 구겨요 안 보옵니다 다 똑같이 구길거에요 이것도 똑같이 구겨요 아 감 오십니까? 자 구겨요 어떻게 굽든 상관없어요 자 또 하나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와 신박하다 이러고 계시진 않겠네 아 뭐야 저게 이러시고 계실거에요 자 구겼어요 그러면은 자 이 4개가 있습니다 설마 제가 이렇게 손 섞어가지고 한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? 아 그럴거면 시작도 안했지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들리시죠? 자 4개 넣었어요 자 여기 4개 넣어서 한명 뽑아서 고른다? 노잼이지 자 어떻게 하냐면요 4명 중 4명 중에서 4개에서 하나씩 뽑을겁니다 뽑는 사람부터 탈락이에요 뽑는 사람부터 4등이야 그래서 순서 4개 넣은거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 남겠죠? 그래서 그 하나 남은거 그대로 안 뽑고 넣어준 상태에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? 그래서 기타 받으신 분은 이거 뽑으셔가지고 아 내 이름 써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다들 이해하셨어요? 자 바로갑니다 자 첫번째분 첫번째분 자 나온다! 자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가실분 자 먼저 가실분 자 저만 먼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봤어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 한마디 이겼었네 잘 있어요 양년미님은 4등이십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이런식으로 가는거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양년미님 네 3등 3등 뽑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뭐 그리핀도르도 아니고 이거 자 다음분 공개합니다 자 이분은 3등이십니다 3등이세요 네 이분도 가망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오마이갓 와 일단 부근부터 깔게요 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 한마디 이겼었네 니노님 고생하셨습니다 니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자 갑니다 아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한장 있고 여기 한장 있습니다 이 그 어우 떨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한 분 있으신 분이 당첨이에요 여기에서 나오신 분은 가시는 겁니다 아 과연 누굴까 자 갑니다 공개합니다 아 떨려 자 공개합니다 바로 가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한마디 이겼었네 과연 잘 가세요 열맨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옹이님 축하드립니다 옹이님 축하드립니다 옹이님은 우리 뮤지션 마켓에서 협찬해주신 VTC 기타 150CE 150C 탑솔리드 기타 당첨되었고요 제가 이메일로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소통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배송비 이런거 다 해가지고 보내드릴테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양예미님 미니노노님 그리고 김혈미님 이 세 분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잘 가세요 브금틀면서 장난쳤는데 아 그냥 장난이니까 장난을 받아주시고 네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이벤트 할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옹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박사진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강좌영상 올라가고 주말에도 연주영상 올라가고 저는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르시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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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